우리가 이전 시간에 업데이트 링크를 생성했거든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을 만들어 봅시다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폼에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미리 넣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리드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 어떤 특정한 글을 읽어오는 이 부분 즉, id 값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 처리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걸 카피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else if 그리고 pass name은 뭐예요?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이 부분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리로드 했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수정하면 되냐면 이 UI를 표시하는 이만큼을 폼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폼 정보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일단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폼이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 폼에서 submit을 했을 때 사용자가 정보를 어디에 보낼 것이냐 저는 create-underbar-process가 아니라 update-underbar-process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경로를 이렇게 주소를 다 넣으면 융통성이 없죠 그래서 저는 주소를 빼버렸어요 이 위에 있는 이것도 빼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도메인에 달거나 이러면 또 동작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내용을 조금 수정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수정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를 읽어온 거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부분 제목 부분에는 title이라는 변수의 값을 쓰면 되는데 HTML의 태그는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에다가 그 속성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value의 값이 기본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CSS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의 기본 값은 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안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description이라고 해주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브밋을 했을 때 우리가 로 사용자가 수정한 정보를 전송할 건데 그때 어떤 파일을 수정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타이틀로 전송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사용자는 자기가 제목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정했으면 정보가 전송되면 우리는 CSS3라는 파일을 찾을 건데 그런 파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수정하는 정보와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파일을 구분해서 전송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input type은 text name은 id라고 해서 value의 값으로 기존의 title 값을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리로드 해 봅니다 이렇게 똑같이 CSS죠 글이 있고 여기 있는 이 CSS라는 정보를 사용자가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HTML에는 hidden이라고 하는 hidden은 숨기다 라는 뜻이죠 hidden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리로드 하면 정보가 이제 안 보이죠? 하지만 Submit을 했을 때 이 hidden으로 되어 있는 저 컨트롤의 id라는 이름으로 그 value 값이 전송이 될 거니까 업데이트 언더바 프로세스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수정할 파일의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CSS3라고 하고 그리고 Submit을 했을 때 업데이트 언더와 프로세스로 가면서 id는 여전히 CSS고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이틀은 뭐예요? CSS3 바뀐 값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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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